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오늘은 일간 개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개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행상 목과 화의 관계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개수만큼, 십간 중에서 개수만큼은 오행상 목과 화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일간의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개수 개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갓목, 을목, 갓불, 병정이 있다. 자, 사주 원국의 일간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갓목을 굉장히 반깁니다.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사주에서 오행상 목과 화가 있냐를 봐야 돼. 목과 화의 유물을 봐줘야 돼요. 비, 내리는 비, 오행상 수, 비의 목적은 만두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로지 목적은 수생복을 해서 나무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데 사주 원국의 예가 없을 때 예가 없을 때 별로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목적 대상이 없으니까. 사주 팔자를 딱 보고 난 데 오행상 목이 있냐를 봐줘야겠죠. 그래서 이 목이 인과 묘에 해당이 되고 인과 묘 그 다음에 진 속에 을목이 있고 해수계의 갓목이 있는데 특히 호람이 인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특히 태어난 시에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인시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중말년에 히트를 칩니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 인 속에 우행상 갑목과 병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일간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행상 목과 화가 있냐를 봐줘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갑목과 병화를 좋아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비강 내리면 갑목은 쑥 자라겠죠. 거기에다가 병화 태양이 있으면 햇빛이 내리쬐주면 금상첨화겠죠. 삼박자가 잘 맞겠죠. 삼박자가 그래서 개수는 우행상 목과 화가 그 중에서도 갑목과 병화가 최고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을목이다면 어떤 식으로 가냐 얘도 음간이요 얘도 음이라는 거죠. 음으로 갔을 때 개수가 갑목이 있고 을목으로 갈 때는 창의성 예술성으로 참고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요. 창의성 예술성으로 그래서 개수가 을목이 있을 때 을목이 용실 때는 이런 분야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갑목이 있을 때 통 크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갑목을 원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을 때 개수는 병화가 있을 때 가장 좋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대원에서 개수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화가 들어올 때는 여러가지 우여곡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단 사주 원국에 신금이 없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신금이 있을 때는 병화를 찾기 때문에 신금만 없다면 병화가 들어가서 이 개수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화는 정화는 개수하고 정은 서로가 춤을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춤을 합니다. 춤 정계 개정 정계 개정 상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화하고는 같은 환대도 싫어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주일 탁 봤을 때 얘는 그러면 오행상 금도 있고 토도 있는데 어떻게 목과 화만 있으면 좋느냐 일단 목과 화만 이렇게 갑목과 병화만 있으면 개수일각은 기본적으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살수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인성이 없어도 이것만 있어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개수는 오행상 크기 없어도 인성이 없어도 목과 화만 있으면 머리 좋고 총면하고 자기 방향으로 잘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신축생이 있습니다. 신축생 신축생 오행상 목과 화의 유물을 보자 이걸 이야기해 주죠. 오행상 목과 화 목이 있네요. 목이 있고 간목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인시에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인시 이게 좋죠. 그 다음에 사 속에 있는 병화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은 영양 좋은 영양가를 갖고 태어났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별 어려움 잘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잘 살아왔는데 1961년생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히트를 쳐냐면 이분이 58세 정의 대원에서 58세에서 68세 이 정의 대원에서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와 상담한 이분이 상담을 오래하는 것이 지금 7, 8년이 됩니다. 아주 정기적으로 자주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인데 이 정의 대원이 들어올 때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사의 상충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것이 상충이 상충이 이 문을 망가뜨리고 괴롭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가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호랑이 인과 인씨와 이렇게 합을 하게 된다. 육합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육합 인의 합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인의 합 인의 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정의 대원에서 이분이 큰 히트를 치고 재물을 벌이고 유통적으로 크게 재물을 거둬들고 있는데 먼저 여기 있는 개수 하나를 천간에서 상충하고 지지에서 상충했습니다. 간충 지충이라 하는데 이것은 우여곡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실패로 가는 우여곡절이냐 아니다. 치고 받아라. 결과는 반드시 좋다. 그게 결과 좋으니까 그냥 들이대고 가는 것이 좋은가 송사시비가 있어도 얼른 포기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잡음실때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냥 들이대고 가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이 사주에서는 볼 수 있는데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뒤에서 뒤에서 이 사주에서 조정을 다 하게 되니 이럴 때는 뭐냐 결과는 괜찮다. 결과는 괜찮으니까 치지고 벗고 이랬어도 포기하지 말고 무소처럼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우리가 시비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결과가 결국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는 얼른 빨리 포기하고 얼른 수습하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싸워라. 결국은 승자는 당신 쪽이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여곡절 월지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지만 대부분이 결과를 쪽으로는 이분이 항상 마지막에는 승자의 길로 이분이 들어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주가 조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개수는 개수는 오행상 간목이 있냐를 봐주고 병화의 유무를 봐주라. 그런데 하나만 있어. 이 인수계는 무병갑이라 해서 병화와 간목이 이 안에 있고 태연한 시에서 태연한 시에서 이렇게 있을 경우는 인이 이 자리 내 자리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개수 에게는 인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간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태연한 시가 인시다. 그 사람은 결코 힘들지 않다. 죽년 말년 하늘 두쪽 없나도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수를 갖고 있으면 이 간목과 평화의 유무를 봐주라. 그 다음에 모행상 목과 화에 가장 중요한데 목적이 생기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기회를 주니까 언제든지 찬스가 오면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괜찮다. 밀어줄만 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일간 개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을 볼 때 먼저 사주에서 오행상 목화를 보자. 그 중에서 감목과 평화의 유무를 보자. 이것이 있는데 사주 원구에서 깨질 때는 좋지 않다. 그런데 여기는 깨지지 않았다. 이야기해주겠지. 거기다가 육합이 들어오면서 육합이 들어오면서 사주에서 더욱더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는 앞부분에서 태어난 월치에서 상충이 있어도 순서대로 상충을 겪어도 마지막에선 마무리가 잘 되니까 이런 경우는 상담에서 어떤 중요한 부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결정하고 어떻게 치고 나갈까요 사업을 해도 좋을까요 확장해도 좋을까요 할 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미뤄버리는 게 괜찮습니다. 언제 성공할래 이렇게 찬성하는 것 이것마저도 피해버리면 어느 시기에 세상 어느 시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대리대라 무조건 치고 나가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끄럽다 해도 재성이 무너졌다고 해서 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속에는 평화가 그대로 인속에는 평화가 잘 직장자리 사업장자리 해서 보존되고 파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괜찮으니까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 입니다. 월치가 상충을 당해도 월치가 상충을 당해도 일에서 태어난 나에서 아니 태어난 시에서 태어난 시에서 대순 자기 목적물이 있을 때는 크게 성공한다. 특히 여기에 합이 돌을 때 만약에 오대원이 돌을 때는 더욱더 큰 히트를 칠 수가 있다. 해마저도 해도 이 사주는 갑목은 해에게 장생에 해당이 되고 정화 정해에서 정화가 여기는 천울균에 해당이 되면서 가지고 돌으니까 이때는 사업장에서 경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승승장구하고 이 대원에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여러가지 부딪치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보를 주니까 이분에게는 이미 부딪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반전되고 이미 정신적으로 강하게 강하게 추입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든 것이더라도 반전해서 나가는 그런 능력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리 역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주는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강력하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개수일간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